띠용 반갑습니다 오늘 핸드옵세이트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에 더 많은 고통을 받을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아 킹 오브 플레이그 두개 남았죠 얘를 되게 허무하게 클리어 했죠 음식의 분노 카운터마다 음식을 잃어? 그러면 카운터를 절대 쓰면 안되겠는데 시간 왜곡 전원 모두 20% 빠르다고 희한한 저주가 많네요 희한한 저주가 많네요 장비는 내가 정한다 거대한 방패 별로 안 좋아보이는 대형 금지된 가구 빼고 뺄만한 게 있나 덫으로 받는 데미지가 감소된다 이거 필요없겠다 빼고 안 써본 거 넣을게요 가보세 등급을 가보세 등급을 업그레이드 해준다 안 쓴 거 벽 왕이 일반적인 택틱들에게 대답하지 않게 사실은, 너는 더 힘든 게임을 할 수 있는지 더 힘든 일을 할 수 있겠네 자! 가자! 딴 거 보느라 무슨 저주 있는지 못봤네 자 오늘이 마지막 해높해가 될 수 있도록 너의 죽음이 많아 난해한 지식이 되었을 때 난해한 지식은 난해한 지식이 되었을 때 매복 몬스터 한 장이야 뭐 왜 렉이 걸리는 것 같지? 카운트하면 음식이 잃어요 20% 빨라지는 저주가 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데 빨라지니까 더 좋네요 아주 좋아 막 다 채고요 대실패가 있네 아니 아니 야 하... 장난쳐 또는 도전은 아... 여단에 도전은 이거 실패해야 되는거 아닌가 이거 실패해야 되는거 아닌가 전에 성공했는데 토큰을 안 주더라고요 대성공 두번에 하면 되나 아이고 실패했다 골드 고통 카드도 있어 5골드쯤이야 강 무기 찾는 거죠 이거다 뭐야 아무것도 안 나왔어 받읍시다 왼쪽으로 나올 텐데 영웅의 귀환이 아이고 멀다 자 1번 2번 아이고 고통 카드 받나 이러면 작성하고 돈 털어가는 거 돈 털리는 거 같은데 연기 보물 수집가 뭔지 못 봤어요 여러 개의 장비 카드 중 선택할 때 선택 가능한 카드 수가 오 좋은데 두 장 중에 한 장 선택할 때 세 장 중에 한 장으로 바꾼다는 얘기지 나 뭐 두 장 중에 두 장 선택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네 뭐 어쨌든 저 정도면 좋은 축복인 거 같은데 자 세 번째 강 카붓이 가벼웠더라면 원래 저기 카붓이랑 상관이 있는 카드인가 카드인가 나 경과봇 아니야 내가 각옷을 따로 입었나 나 경과봇 평, 평가봇 평, 평가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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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헤엄도 못 쳐 평가봇 입고 헤엄도 못 쳐 이제 뭔가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보는 분들도 이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 더 재미로 이거 돈 버는 거 아니야 아 시점 좀 시점 좀 시점 좀 피해야 되는데 저거 앗 뜨거 앗 뜨거 헐 뭐지? 아 아 시점 좀 어떻게 해봐 18골드 얻은 거죠 뭐 나쁘진 않아요 뒤틀린 옆국 뒤틀린 옆국 1번 2번 헐 아 2장이나 어이구야 장비카드가 2장 중에 1장 뽑는 거 아니야? 아니네 방어를 무시하고 맹공격하려면 1을 누르세요 밥 먹으면서 피를 열심히 채웁시다 다음 층 다음 층 여기 다음 층이 이제 보스 아닌가 음식 사야겠다 매복 매복이야 매복이야 마도사 가 그렇게 어려운 아니었나 일단 싸워봅시다 아 야 아 너무 빨라 대신 여기서 카운터를 못쓰니까 대신 여기서 카운터를 못쓰니까 원래 원래 마도사가 마법 쓸 때 카운터 치는 게 정석인 거 같은데 그게 막히니까 조금 조금 거시기한 거시기한 면은 있네요 아이템 살 거 없고 돈이 아니 먹을 거나 아 여기 왜 이렇게 여기 조명 왜 이래 흠 흠 동굴 피신청 당연히 위험해 엄마야 흠 흠 흠 흠 흠 바다의 망령 위험해 보이는데 위험해 보이는데 흠 흠 흠 흠 흠 그의 특히 그의 그의 뭐 어쩌라고 밟으면 그냥 저주주 저주주네 흠 그냥 그냥 저런 카드인가 아니 아닐 텐데 음식도 없고 그냥 갑시다 클리어할 수 있으면 그냥 클리어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미노타우루스 이거 아 얘 너무 어렵던데 또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아 벌써 죽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한데 자 일단은 돌진 패턴 유도하고 도망쳐 아 시점 시점 좀 어떻게 안되냐 돌진 좀 해라 도망쳐 아니 그렇게 멀리 가지 말고 한 대 때리고 튀어야 돼 똥겜 패턴 피하고 가서 때린다 저 장판에도 아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진짜 거지 같아요 게임이 아 저걸 어떻게 피하라고 제정신이야 이거는 뭐 이거는 뭐 따로 공략을 보던가 해야지 제정신으로 만든 건가 모르겠어 자 돌진 패턴 헛질 아야 피까끼는 거 봐 미쳤다니까 저기로 돌진하면 뭐 떨어지나 아닌데 아 진짜 좀 내가 모르는 쟤를 잡는 방법이 따로 있나 아 아 진짜 데미지 사람이 욕나고 해야 한다니까 죽는다 아 저거 데미지 욕하게 드신다 진짜 쟤가 그렇다고 벽 박으면 데미지 입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아 저 카드 뺀다 하 진짜 역같은 카드 아 닥치세요 아 아 아 나 죽인 애보다 옆에서 놀리는 애가 더 실체 아 백색 미노타우루스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심으로 짜증나 그지 같은 카드 진심으로 짜증나 그지 같은 카드 그지 이렇게 쓰레기 카드 왜 있냐 미노타우루스 어딨냐 미노타우루스 어딨냐 어우 열받아 꺼져 진짜 똥 쓰레기같은 결국 제가 그렇게 앞서 진행하면서 토큰들의 목을 맺는데 결국 저런 똥 쓰레기 같은 토큰들만 해금이 됐네요 물론 저거를 공략하는 것도 하다보면 재미를 붙이겠지만 아니야 저거는 똥이야 개쓰레기야 방패 가격으로 일반 스켈레톤들을 죽이고 스켈레톤 죽일때 굉장히 좋은 무기네요 네 독선 조치 넘어가 이 게임에 대한 애정이 많이 식어되네요 네 무기 먹으러 가자 무기 먹으러 가자 이 도전을 3번 승리하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영향을 감사드립니다. 피했다. 별석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난 걸어갈거야 비켜 대단을 이용한다 대단을 이용한다 대단을 이용한다 톡 아니 비켜 저걸 왜 맞아 나 판정 이상해 죽어 중간까지는 꽤 재밌게 플레이 했던 것 같은데 후반부에는 뭔가 다른 의미로 굉장히 실력게임인 것 같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요소가 많아 여기 무기 무기랑 방어구 뺏기죠 아 저 업한 정도 진짜 살짝 땄는데 체력 아 진짜요 참 망나 어 시한테마저도 15시가 껴 진지하게 도망쳐야되요 진지하게 도망쳐야되요 체력 살살 녹는다 내장의 획득 카드 실드브레이커 아니요 족복당 3음식 1음식 아니 쓰레기 줄래? 그래서 꼭 음식 프로들도 이제 풀어줘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음식만 더럽게 많으니까 조금씩 뺑뺑이 둘게요 두 마리가 더 쉬운거 아냐 얘들이 리자드맨인가 스킬이면 맞네 이 거지같은 슬로우만 없었어도 이 게임을 이렇게 실하진 않았을텐데 찜찜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또 스케일이네 빨리 가고 고 고 고 둘 둘이랑 싸우는거야? 별로 어렵진 않을거에요 뭐야 저거 이상한 공격한다 뭐야 얘부터 잡는게 낫겠다 뭐야 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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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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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피 언제 이 꼴났어 내피 언제 이 꼴났어 내피 언제 이 꼴났어 진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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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게임오버 더 당하기 싫거든요 아 아 아 그 땅 공격하지마 진짜 누구네 누구네 저 나로 진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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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채우고 갈게요 또 싸우는 미친 여기서 죽겠네요 이 게임 너무 싫다 이제 아 아 음식이 길었죠 아 아 아 닥쳐라. 여기 복 끝까지 올라오네. 아니, 벌써 욕했구나. 생각해보니까. 너는 아직 기다리고 있어. 바이올, 소금, 소금, 어딨냐. 알았어, 나와라. 이 게임 쓰레기야. 암튼 내 잘못 아니고 게임 잘못임. 아, 짜증나. 이 게임을 어떻게 생각해. 너는 계속 죽을듯이, 아직도 우리의 게임을 해석했다고 생각해. 체력 2배 회복? 들어가기 싫었는데 잘못 눌렀어요 내가 왜 이런 게임을 시작했을까 아키 잘못 눌렀어 여기 시점 좀 어떻게 좀 자유롭게 해주면 좋을텐데 보물상자 얻었죠 아 잘못 눌렀다 근데 살았네 이겔이 아니네 아 27? 저거 하나 했다고 체력을 27이나 깎아? 보물상자 얻었으니까 저요 이것도 토큰 얻었겠죠 이제 토큰에 별 관심도 없네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언데덹하면 실드브레이커 실드브레이커로 할게요 중가보시냐 서드랑가보시냐 중가보시냐 서드랑가보시냐 진행을 조금 빨리 할게요 아니 뭐 빨리 하고 싶다고 빨리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구나 아니 그만 줘 나 무기 많이 있거든 먹을 거야 또 살까요 음식으로 피 채우고 리치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야 니들 뭐냐 스컬은 방패로 툭툭 치면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뭐야 아 너무하네 진짜 스컬은 한 방이야 스컬은 한 방이야 아 진짜 트랩 트랩 너무하네 어 타 아 똥겜 제발 시점 좀 돌리게 해주면 안될까 무기가 이래가지고 잡을 수 있겠나 아 쓰레기같은 공격 좀 하지마 아 아 아 아 때려칠까 이 게임 아 탁 쳐 이 게임이 원래 딜러한테 열받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딜러랑 싸우는 그런 게임인가 어떻게 시대해가지고 이 게임에 왜 변한가 지금books 엄청나게 죽었 his process 어떤 가정인 사람이라든지 지금 이 게임은 이제 그리스 닭치면 닭지게 하는거구나 품질 좀 낮춰 볼까 왜 여기에 그것은 없지? 아 고통스럽다 모든 세상은 게임을 맞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그냥 게임을 맞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서 조언을 맞지 않지만, 저의 방법을 지지 않습니다. 각종 선택을 하고, 내가 오늘의 정신을 지지 않습니다. 아, 좀 빨리 넘어가 아멜이야, 우리 그 길을 알게 되었다고 아멜이야, 우리 그 길을 알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그 길을 알게 되었다고 그 길을 가려야 된다 갑자기 도마뱀을 먹는 자 당신의 성적이 너무 좋은데 아 딜러가 너무 싫어 이즈 딜러를 죽이기 위해서라도 이 게임을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실패 3장의 고통카드 미쳤구만 61달러 가는거 봐 운빨 음반 게임 사골들 무기 돈 돈 돈 돈 많이 쓰면 어떻게 되겠지 용기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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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없는거네요 망했네 죽어. 아티팩트는 못 사용한 것 같다. 아마 그것은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너는 더 좋게 해야 할 것 같다. 다른 게임 할 것 같네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게임을 안 했을 텐데요 근데 또 이렇게 게임을 80% 까지 진행을 해놓고 접는 것도 처음에는 많은이 게임을 놀고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네요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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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여자들이 그냥 마음을 담았는데 오늘의 문제와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과 다른 것들은 오늘의 마음을 담았는데 지금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다 덤벼 쓰레기들아 녹색 UI가 녹화가 제대로 안되길래 파란색으로 바꿨는데 파란색이 파란색은 잘되긴 하네요 잘되긴 한데 문제가 있다면 안예쁘다 아니 뭐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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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없으면서 제발 좀 그만 나 좀 나 좀 그만 그롭혀 진짜 싫어 거짓같은 다운 공격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도전 과제? 아슬아슬. 체력 2 남아서 그런가? 아니 지금 첫번째랑 두 번째 칸인데 체력 2밖에 안 남았어. 짜증 나요. 우물상자? 못먹어도 고다. 여기서 죽으면 죽는거지 뭐. 죽었습니다. 최대 체력이야 살았네. 이렇게 선택한 것들을 선택한거야. 뭐지? 개꿀된 몰카인가? 15체력이 20달러야? 필요 없다 하지말까 이 게임 아 제발 아 자 아니에요 잘못 눌렀어요 나 왜 클릭만 했는데 들어가냐고요 진짜 미쳐버린다 진짜 아니 나는 그냥 텍스트 빨리 넘기려고 클릭했는데 왜 다 함께 나오냐고 제발 좀 위에가서 유물 주고 축복받고 뭐 아 역시 그래 뭐 쓰레기 같은 축복보다 나을 수도 있지 그는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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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너의 마지막 경험이 지금 기다려야 돼 다시 한 번 더, 그 모든 것을 찾고 싶어 이 것들을 만들었다고, 이제는 없을 것 같아 많은 시간을 통해 전화한 것들도 많았다 이 모든 문제를 계속 지나서, 다시 다시 계속 돌아가고 다 끝났다. 어떻게 끝났을까. 사실을 알 수 있을까? 활용해 아니, 겨우 이거 이게 끝이야? 진짜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자선해줬네 이제 여기에 다음 층이 없으면 끝장이죠 나 무기도 없는데 내가 너무 플레이를 대충 해서 이렇게 어려운가 근데 게임하기 싫어 그냥 엔딩 보고 싶어서 하는 거지 아 금발받다 어디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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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이거 올랐다 오른쪽 거 고를걸 아 왜 이렇게 아프냐 물론 방어구가 없으니까 아프겠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I'm surprising and that once more can you do anybody threader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죄인들에게는 진리인 것이다. 바랍니다. 왕의 플레이 리아이디가 죽을때 자질을 죽고 곤란한 거가 죽을 때 등장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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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몰라 그냥 대충 보수만 빨리 깹시다 너는 여기야. 너는 냄새가 나 제발 나 좀 내버려둬라 나 좀 내버려둬라 나 좀 내버려둬라 뭐야 저건 또 나 좀 내버려둬라 아 블러더 수납하면은 스크롤 제 약נ mentally 스크롤 그런데 이봐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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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오니까 별로 재미없어요. 특히 전투가 되게 별로여가지고 지금은 무기가 좀 괜찮은게 나와가지고 좀 수월하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갑옷? 중갑옷 끼고, 어? 음식 10개나 줘. 이런 식으로 약간 TRPG처럼 진행하는 게임이거든요. 네, 조금 특이한 시스템이죠. 카드 덱은 제가 직접 짤 수 있고 그 덱을 저 딜러가 섞어가지고 판 위에다가 엎어주거든요. 그리고 성공과 실패는 이런 식으로 카드 뽑아서 결정하고요. 아마 TRPG 같은 거를 아시면은 되게 비슷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거기다 여기서 카드도 아이고, 눈으로 잘 보면은 뽑을 수 있어요. 원하는 카드.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 거의 뭐라고 해야되지? 마지막 전 단계 정도 레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카드들 내용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방금판에도 복수까지 갔다가 죽어가지고 멘탈이 좀 아프네요. 강 강을 건너본다. 아, 실패. 고통카드. 아이고, 20원. 내 20달러. 터치 미루. 터치 미루. 안가. 리치. 도망갈래. 아니야 리치. 리치 안잡아. 제발. 나좋나좋. 띵게를 댄다. 다른걸 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보스 잡고 엔딩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해요. 엔딩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해요. 하늘에서 같은 주의 짓은 여러가지 것들. 정해진다? 자, 정확히? 전혀 음식 축복 난해한 지식 이 아티팩트를 쓸때마다 30%만으로 쿨타임을 즉시 줄일 수 있다 아티팩트도 없는데 골렘 도망가야지 첫번째 이거 아니면 이건데 둘다였네 어쨌든 도망 상점에서 먹을거 사고 마도사 먹을거 살라는데 걸어막네 중갑옷 입으니까 많이 느리네 마도사가 체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금방 잡네요 아 맞다 먹을거 사야되는데 아 뭐 그냥 가도 되겠죠 이것도 그냥 가고 마도사 마도사 여섯 명이면 충분히 잡겠죠 해적에게 쓴맛을 마도사 금방 잡네요 역시 세 장의 백드 카드 화살 절단기 소매장식이 낫겠죠 지금 이동속도가 너무 더 느려가지고 깔을수록 당연히 더 좋다 엑스페지션 자 이번이 보스 1층이겠죠 킹이 바로 나왔네 이제 깰 수 있겠는데 이제 깰 수 있겠는데 이정도면 깨야지 엄마야 진짜 엄청 쎄구만 아 디펙트는 없구나 와아 피하기 진짜 어렵네 세방향은 맞고 한방향만 피할 수 있는 공격이구나 오 체력 왜 이렇게 많이 깎여 그만 때려 아 제발 이 정도도 못 깨나 보스 죽은거야? 보스 죽었나? 보스 죽었나? 보스 죽었나? 깼구나 거의 무기빨인데 아직도 한 스테이지 남았다는게 너무 충격적이고 아직도 한 스테이지 남았다는게 너무 충격적이고 하지말까 마갈게임 차라리 볼가르 바이킹같은 똥게임을 하지 이런 똥게임을 못하겠다 아무튼 아무튼 똥게임 대파켓 포탈 마지막은 추천덱으로 해볼까 마지막은 추천덱으로 해볼까 해이 뭐 이번 트라이에 한 번에 이길지 누가 하네요 막트 해봅시다 저주가 뭐였지 저주가 뭐였지 굶주린 칼 무기의 특수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음식을 소모한다 네 걸음마다 네 걸음마다 이길지 이거는 바로 달려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은 추천덱으로 이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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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딜러를 딜러를 때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몬스터 저렇게 많아 헤르네의 뿔 리자드맨은 2배의 데미지를 잃는다 수호천사 좋구요 리오넬 딱 먹어 꼴렌 도망쳐 피한다 상점 돈 없으니까 넘어가구요 불운 아 두드러기 다가 신의 몹살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이제 내가 경기하는 것 같긴 하네요 도망쳐 컨셉 지금 내 목적을 리치따리가 아니야 이 게임 빨리 끝내는 거지 미노타우루스는 또 쓸데없이 되게 들어가있네 그나저나 난이도 낮출려고 했는데 그냥 왔네 사과합니다 고귀한 거래사 뭐였지 이게 그냥 가는데 그것은 본인의 본인의 본인이랄 나도 그냥 간다 내가 너무 깨는데 강박 갖고 게임하는 건가 너의 본인에게 말하는 건가? 아니 본인의 본인의 본인은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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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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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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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당연히 나는 다른데 대출 돈 없어 저리가 두기장 가시던가 저주 마무리 공격할 때 데미지 입는다 어차피 저는 마무리 공격을 안쓰기 때문에 괜찮아요 죽은 왕의 홀 나의 본인의 본인은 모든관 endless 굉장히 강한 진정한 우리의 본인이 저주 조용한 전공이다 이제 밥도 거의 없는데 저주야 딜러 해보고 딜러 술 먹는 놈 네, 새로운 카드. 하나는 안쪽으로 남겼어 뭐였지? 이 세 중에 하나인데 좋았어 자, 두 번째 이건가? 대실패 다시 뽑기 너무 빨라 이건가? 대실패 고통카드 저주에 삼아? 우리 게임은 Behind the 무궁이 없지 않나? 무기도 격 ㅋㅋㅋ 무기가 있어야 클리어 할텐데 너는 가장 반대한 적이야 여기가 끝냈어 다시 뽑아 3번 열어 4번만 빼면 돼 내장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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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목마른 사람이 오브를 파는거죠 큰일났는데 왜 그렇게 돈만 나오냐 그렇다고 돈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도망쳐 너무 도망만 쳐서 모기가 없는데 이거는 해야되요 정신차리고 이것만 좀 똑바로 합시다 우리 아이소 우리 아이소 아 보물상자 못 열었네 뭐야 왜 밑으로 다시 가 또 6달러짜리 사야겠네요 방금 의미없는 스텝만 안 밟았어도 이렇게까지 먹을게 없진 않았을텐데 광속 끔찍하군 1번 2번 2번 2번인가 보네 3번인가 보네 4번인가 보네 5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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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악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다시 돌아올께요. 지금도 저녁이구나. 밤에. 10시, 11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깨긴 깨야겠다. 딜러가 고통받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안녕히 가세요.